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 정도 해가지고요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경매에서 특히 관련지어서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 때 주로 말소기준 등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날짜 같은 걸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이해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를 하신 거예요 물론 앞에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하니까 좀 나시 뜨겁네 자, 그럼 우리 법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10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주택임차권 해가지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렇게 있고요 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호법 있고 옆에 시행령 이렇게 나와있네요 주로 우리가 법 그러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회에서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이제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시행령이다 이런 거 자, 그래서요 법을 갖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건데 1조의 목적, 2조의 적용 범위 한번 보세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면서 공부에 뭐로 돼 있고 이런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다고요 그럼 판례가 뭐로 보고 있느냐? 판례는 공부에 뭐라고 돼 있던 상관이 없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고 또한 건물 전부가 무조건 다 주거용이어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일부만 주거용이어도 그 일부만 보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대학력 가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입과 인도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이랬으니까 만약에 등기가 있다 그거는 민법상 등기 얘기한 거 얘기한 겁니다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학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뭐다?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돼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전입한다고 계택이 그러잖아요 전입신고했으면 주민등록된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을 하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자체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대학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주택기금을 도움을 받아서 이때 이 국민주택기금은요 이게 또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국민주택기금은 없어졌고 도시주택기금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도시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아까 제가 LH공산이 잠깐 얘기를 했죠 그렇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공공단체들이 자 이럴 때 하는 방식은 집을 매입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세를 얻어가지고 전대차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모든 법인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대학력이 인정되는 게 오른쪽에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항 후단에서 대학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1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LH공사예요 한국토지공사하고 주공 있죠? 주공 두 개 합친 거예요 지금 SH는 제가 SH요? 서울은 SH고 지방은 LH 그래요? 하여튼 저는 LH로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말로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2호에 가보시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방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은 두 기관은 임대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들이 임차인으로 기록이 되면 계약서에 들어가면 얘들을 대학력을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3항에 보시면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1항을 준영한다 이게 과거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법인들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차인이 법인으로 들어갔을 때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안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 직원들 갖다 이렇게 하는데 법인이 예를 들어서 A 법인이 있다고 해요 A 법인이 자기 직원들을 숙소로 쓰려고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A 법인이라고 임차인에 썼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이 A 법인은 보호를 못 받아요 과거에는 아니 그 뭐 저기 회사 직원들 전입신고 했는데도요? 맞아요 보호 못 받았어요 계약서에 A 법인이 들어가 있으면 못 받아요 만약에 이걸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보호받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 숙소에 지낼 직원들 명의로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그들은 전입신고를 하죠 거기다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호받는 방식이 있었어요 편법으로 그렇게 보호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직원이 어떻게 하죠? 보증금 뺏어가죠 어딘가로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법에서 허용하는 법인 즉 중소기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얘네들은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임차인명의 기업명이 들어갔으면 이거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사망 얘기고요 그러면 언제부터 대학력 발생하고 이렇게 되느냐 이랬을 때는 거기 숙소에 지내기로 한 직원이 전입신고하고 이사 들어가고 했을 때 대학력 발생한 걸로 보고요 넘어가셨어요 3조 2 보세요 보증금의 회수 이게 이제 우선변제권 관련된 얘기입니다 1항에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해주라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읽어드렸는데 뭔 얘기냐면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계약기간 다 됐는데도 보증금을 안 내줘 계약기간 딱 끝나면 뭐가 생겨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겨요 이것도 채권입니다 그렇죠? 그럼 보증금을 내주면 좋은데 안 내줘요 그러면 이걸 강제하는 방법 없느냐 이 얘기죠 채권자죠 채권자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집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집을 경매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채권이니까 판결받아야겠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면 여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경매 신청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강제 경매예요 아시겠죠? 강제 경매 이렇게 강제 경매 들어가고요 그럴 때 거기 나왔던 말 반대 집행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약기간 끝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을 때 보증금을 내주는 게 먼저예요? 집을 비워주는 게 먼저예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는 게 먼저야? 아니면 임차인이 집을 먼저 비워주는 게 먼저야? 누가 먼저라고 하면 둘 다 억울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시 이행 만약에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누가 먼저 하기로는 약속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건 우리가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동시 이행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동시 이행 관계라고 얘기하면 뭘 할 수 있냐면 동시 이행 항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보증금도 안 내주면서 나가라! 집을 비워달라! 그러면 임차인은 이 동시 이행 관계니까 뭐라고 항변하느냐? 네가 보증금 내주면 나가겠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이런 걸 동시 이행 항변권이라고 해요 그럼 보세요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 내놔라 그러면 집주인은 또 뭐라고 항변할 수 있어? 집을 비워다오! 그러면 줄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속 네가 먼저 해라 이러겠네 둘이 같이 하자 이 얘기잖아 그래서 둘이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집을 비워주고 돈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임차인으로서 살아보고 임대인으로서도 살고 그러잖아 그 계약금 끝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들고 집 대문 앞에 서 있고 임차인은 짐 다 싸가지고 집 대문에 걸터 서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서로 싹 교환하고 이게 동시 이행 관계죠 썰렁하죠? 썰렁해 자 이런 동시 이행 그럼 보세요 지금 임차인이 지금 보증금을 내달라고 그랬어 안 내준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이거는 집주인한테 달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아까 보증금을 내달라고 했을 때 항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집주인이 네가 집을 비워주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런 항변을 못하게 하려면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돼? 집을 비워주면서 돈 달라고 해야 돼 그럼 거기다 대고 비워달라는 말 못하지 비워주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이게 항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다는 것도 돈 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집을 내주면서 돈 달라고 해야 이 청구 소송에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청구 소송에서 얘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 변론할 때 제가 집을 안 비워줘서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집을 비워주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론적, 법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 임차인 입장에서는 볼모를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리해져 위치가 물건을 장악하고 있어야 그러나마 저게 하는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이론적으로 동시행 항병을 안 당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버리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일부러 조문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안 비워주고 해도 된다 청구 소송 제기하고 그 청구 판결 나와서 그걸 집행 개시할 때 안 비워줘도 된다 아시겠죠? 그게 1항이고요 2항에 가보시면 대학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 상해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우선 권리자, 우선순위,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화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제가 아까 말로서 쉽게 설명했던 내용들이 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하고 뭘 갖추면? 대학 요건 플러스 확정 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에서 뒷사람보다 우선에서 만족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때 거기 우리가 지금 주로 공부하는 게 대상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부동산 경매예요 그거 말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라는 건 처음에 한 번 말씀드린 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공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할 때도 주택이나 이런 것들 할 때 권리 분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깨끗하게 정리돼서 온다 이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사항 뭐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조의 3 보세요 112페이지 3조의 3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끝머리에 이거 얘기했죠? 임차권 등기 계약기간 다 끝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해서 법원으로 달려간다는 얘기 했고요 그게 이제 조문이 쭉 나와 있는 거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조의 4에 가보시면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효력 등에서 나옵니다 제가 민법에도 임대차 등기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앞에서 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주인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임대차 등기를 한다 이거는 계약 중에도 할 수 있어요 기간 중에도 자, 이렇게 할 때는 전입일자든가 확정일자 같은 걸 다 전부 등기 할 수 있고 이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나온 거랑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표정이 이 조문을 같이 보자고 하니까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이 글자를 읽기가 싫은데 그렇죠? 그럴 땐 눈을 감고 제가 읽어드리는 걸 가만히 들으세요 그래도 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조의 5회 보세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경락이 있는 게 낙찰이라는 얘기겠죠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학력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낙찰되면 임차권은 전부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 그 다음에 3조의 6회 보시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의 정보 제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 제공 얘기고요 그 다음 넘어가셔서 11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조의 임대차 기간 나와요 이거는 우리 특히 경매하고는 그닥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런 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임대차 기간 뭐라고 돼 있냐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왕에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 간에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한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돈 돌려받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의 갱신 나오는데요 임대인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을 기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또한 같다 뭘 잔뜩 읽긴 읽었는데 뭘 아니하기로 하지 아니한다 어쩐다 뭘 안 한다는 얘기 도대체 그렇죠? 계약 기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법부에서는 2년이라는 말이 나오죠 2년 자 그러면 일단 모든 사람들은 계약 기간을 일단 기본적으로 2년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사자가 약정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이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죠 자 그래서 이게 임차 기간이 짧으면 임대차 기간이 짧으면 임차인은 살다가 짐싸기 바쁩니다 이사하기 바빠요 그나마 또 취약 아동까지 있어봐 애 그냥 전학하니까 바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려고 일정 기간을 갖다가 강제로 넣은 거예요 그게 2년이에요 지금 발음도 좋죠 2년 자 2년인데 조심하실 건요 2년보다 짧게 계약하면 발음이 참 그러네 2년보다 짧게 하면 2년으로 봐요 계약 기간을 당사자가 아무리 약정을 했어도 2년보다 짧으면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는 걸 인정해줘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1년 계약을 했는데 이러면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하면 이건 인정해줘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네 임차인이 그 돈 받고 나갔어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깔끔하게 아시겠죠? 문제는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1년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임차인이 그 옆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입주시기가 1년 뒤래 계약 기간을 1년 만에 했어요 그렇죠? 1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있는데 1년 만에 완공될 줄 알았더니 1년 더 있어야 된대 임대인은 얘 나가라 이거지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보증금 내줄 테니까 그런데 임차인은 지금 못 나가게 됐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또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2년으로 본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번에는 거꾸로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됐어 임차인이 보증금 내달래 그랬더니 임대인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1년 계약했지만 1년짜리 하면 2년으로 본다더라 1년 더 살아라 임대인이 그러는 거야 그럼 더 살아야 돼요? 이때는 임차인이 또 1년을 주장해서 갈 수 있다 다분히 임차인을 위한 법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뒤에 나오는 계약의 갱신 여러분들은 흔히 자동 갱신, 묵시적 갱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묵시적 갱신이에요 계약 기간이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이거를 갱신을 안 하거나 갱신을 안 하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려면 적어도 6개월 6개월 부터 1개월 이 사이죠 이 사이에 임대인은 얘기해야 돼요 이 사이에 임차인은 마찬가지로 계약 조건 바꾸거나 갱신 안 하고 나가거나 하려면 그냥 이 앞에 아무 때나 얘기하면 돼요 이 앞에 아무 때나 임대인은 이렇게 한정해놨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얘기하라는 얘기야 임대인은 근데 임차인은 그냥 이 앞이면 언제나 얘기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지나쳤어 그러면 당사자 간에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 조건은 전 조건하고 동일하다고 했잖아 보증금, 월세 이런 거 다 전하고 동일하다 이 얘기야 다만 계약 기간만 정하지 아니한 계약으로 봅니다 그럼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니까 몇 년짜리로 보느냐 이게 문제겠죠 앞에 조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죄 2년으로 본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하면 2년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됐는데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3개월 됐어 3개월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임차인이 나가기 싫으면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난 더 살 거야 그렇죠? 묵시적 갱신 되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 2년이 보장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임차인이 나가야 될 일이 생겼어 3개월 만에 그래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럼 임대인이 우리 묵시적 갱신됐으니까 2년간 살아라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권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 경우에 아무 때나 해지 통과하고 다만 기간을 좀 줘야 되겠죠 보증금을 만들 기간을 그렇죠? 3개월인가의 후에 계약 해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6조의 이해가 보시면 오른쪽에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나와 있고요 7조의 가보시면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는 장례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비율은 오른쪽에 보시면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분의 1인 건 몇 퍼센트예요? 5%입니다 5%를 보증금의 증액 청구 약정한 차임 전부 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액 청구는 특히나 1년에 한 번 이상 못한다 여러분들 저번에 보시면 IMF 그건 좀 그렇고 몇 년 전에 리만 브로더스 해서 세계적으로 경제적 공황 오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보증금이나 이런 게 경제사정을 반영했을 때 현저하게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임차인이 하겠지 이런 건 임대인이 알아서 깎아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감액 청구 이렇게 하게 되면 임대인은 그거에 맞춰서 감액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돈을 늘릴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가 다 진정이 됐으면 이제 원래대로 달라고 할 거냐는 또 임대인이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달라고 할 때 받던 바로 받던 거에 5%를 초과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그것도 한 번 올리면 1년 안에는 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요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중요하는 거야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났어 끝날라고 그래 여기 계약 조건 걸 때 여기서 계약 끝나는데 여기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너랑 계약하지 않겠다 이럴 때는 몇 프로까지 올려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요 이거는 몇 프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존에 받던 거에 몇 프로까지만 제시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보증금이나 이런 거를 그냥 제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기존에 받던 거 올려받는 게 아니야 이거는 새롭게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제한을 안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계약 기간 끝나면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올려서 내놓는데 앞에 몇 프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냥 내놔요 그래서 만약 기존에 살던 애가 하겠다고 하면 계약을 하는 거고 새롭게 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최소한 2년은 보장을 받는 거지 주택임대차 예산은 아시겠죠 그다음에 월차임 전환시 요즘 반전세 어쩌고 저쩌 많아지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반전세는 뭔 반전세 그냥 월세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기존에 보증금 1억이었는데 이거를 반만 보증금을 받고 반은 월세로 받겠다 이런 거 최근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차임 전환시의 산정률에서 나오는데요 오른쪽에 가보시면 7조 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10% 한도 내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1억인데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했어 그럼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월세로 받겠다는 얘기죠 나머지 그렇죠? 원래 보증금이 1억인데 이 중에 보증금 1억은 5천만 원 남기고 5천만 원은 돌려주면서 월세로 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 월세를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죠 1% 거기 1알이라고 돼 있죠 10%라는 얘기야 그럼 5천만 원에 대해서 10%면 얼마예요? 500이죠? 이게 연 1알입니다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이라는 얘기야 그럼 월 50이 채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한도가 연 1알 보통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1부, 2부 뭐 이런 얘기하죠 1부, 2부 대개 이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 보면 2부로 하는 동네도 있고요 법에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부로 하는 데도 있고 1부로 하는 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증금주기 일정의 보호 이게 뭐냐면 아까 최우선 변제 얘기했죠 최우선 변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시장해지셨나요? 배가 고프지셨나 봐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있는 게 안쓰러워 지금 표정들이 전부 다 배고프신 것 같아 좀만 참읍시다 좀만 참으면 식사를 하실 수 있는지 자, 보증금 중 일정의 보호 이게 최우선 변제권을 얘기합니다 최우선 변제 받는 것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에 3조 1항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3조 1항이 뭐예요? 대항요건입니다 경매 등기 나기 전에 대항요건 갖춰야 된다 말씀드렸죠? 최우선 변제권 인정받으려면 자, 그 다음에 그런 규정은 앞에 규정들 준용해서 한다 자,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보증금 중에 일정액의 범위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죠 서울특별시 3,200만 원 이게 최우선 변제금이 3,200만 원 표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드린 그 표는 영원 불변한 표가 아니죠 몇 년 지나면 또 바뀌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표에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시고 뭐 임대차 위원회가 있고 뭐 임차권 승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이런 건 우리 경매하고는 그닥 큰 의미가 없고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가보시면 11조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는 말이 있어요 이 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 이제 그 깔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지방대학에 이렇게 유학 간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 유학원 유학생들이잖아 유학생들 얘들을 위해서 하숙비 월세를 받을 때 1년 치를 한꺼번에 받거나 뭐 6개월치 한꺼번에 받거나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깔세라고 불러요 이건 보증금 따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상가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에 준용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밑에 12조 미등기 전세 자 미등기 전세라는 말 제가 한 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등기 하지 않고 전세 전세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 한 번 빡 주고 그냥 살잖아 그렇죠 전세권 등기 해 안 해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런 전세를 뭐라고 하느냐 등기부에 안 나온다 해서 미등기 전세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미등기 전세는 어떻게 취급하겠다는 얘기냐면 그 12조의 얘기는 주택임대차처럼 취급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미등기 전세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가 나와 있고요 이 표는 아까 소액 임차인 해당 표라고 그랬죠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요건 뭐라고 했어요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대학 요건 갖추고 플러스 확장일정 소액 임차인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대학 요건 언제까지 갖춰요 경매등기 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에 해당돼야 된다 이때 소액이냐 아니냐는 임차인이 이사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담보물건이 설정됐던 때를 기준으로 그 때를 기준으로 적용되던 규정으로 한다 이해 가시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야 내년이 와요 깨알같은 썰랑함 거기 판례들 소개해놨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판례 내용들이 뭔지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자신있게 안 읽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같이 보자는 측면에서 첫 번째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소종의 주거용 건물이라는 두 번째 줄 보세요 주거용 건물이란 아까 뭐랬습니까?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려면 대상이 뭐여야 된다고 했어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판례예요 이거는 뭐가 주거용 건물이냐 보시면 공부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이렇게 내놨어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장애 공부에 뭐라고 올라가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분과 아울러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위의 법이 적용되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한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더욱이 위의 주택임대차법법이 적용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 또는 그와 겸용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춰 있어야 하고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법의 적용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된다 일단은 공부상이 뭐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써야 되는데 문제는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는 상황일 때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판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일률적으로 무조건 받는다 못 받는다 얘기할 수는 없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 얘기예요 그때그때 다른데 상황을 판단할 때 기준은 뭐냐면 일단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건물 그래야 그 다음에 주택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 판례에서 얘기하는 건물은 기둥이 있어야 되고요 지붕이 있어야 되고요 주벽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거용으로 써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주거용으로 쓰이기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일 만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안이 뭐였냐면 실제로는 처음에는 주거용으로 된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임찬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면 그 공장이었어 전체가 다 들어가서 공장 물건 만들어서 팔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경기 불황이 와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놔도 안 팔려 몇 달 끙끙하다 포기했어요 포기한 김에 어떻게 다른 데 집어넣어서 사는 여기서 그냥 살림집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숙식을 시작합니다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주방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 공장이 경매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면 이런 판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상가 건물 임대차로 보호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주거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해달라고 지금 요구한 거예요 그럴 때 판례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뭐 이렇게 일부를 주거용으로 쓴다 보호해준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었다면 그렇게 구조가 된 때부터 인정해 주겠다 다만 이 계약은 처음에 공장으로서 계약을 했겠죠 건물 주인하고 그렇죠? 이건 주거용으로 계약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부분을 주거용으로 썼다고 해서 주거용으로 주택임대차법으로 적용을 받으려면 이걸 주거용으로 구조를 살짝 바꾼 이거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랬어야 주거용으로 쓴 걸로 인정해 주겠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이 공부상으로는 단층작업소 근린생활시설 공부 즉 장부에는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대장에는 실제로는 해서 나오는데 이건 판례가 그겁니다 단층이니까 뭐야 한층이란 말이에요 건물이 한계층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이 건물이 한계층인데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여기 이걸 쓰는 갑은 이만큼을 인쇄소로 쓰고요 이만큼을 먹고 자고 하는 데 썼어 그리고 여기 쓰는 을은 이만큼을 슈퍼마켓으로 쓰고 좀 작게 이만큼을 그리고 이만큼을 주거용으로 썼어요 그럴 때 이거 경매에 들어갔을 때 얘들은 당연히 상가범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없으니까 주택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을 한 거죠 판례가 뭐냐면 이거 주택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 주거공간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전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으로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면적은 비록 작지만 이 여기서 차지하는 역할 부분에서 상당하다 상당하다는 게 나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상당하다 그래가지고 인정해 줬다 그런 판례 먹고 자고 씻고 음식 만들고 뭐 이런 거 통상에 그런 걸 우리가 주거라고 그러죠 발음이 근데 주거 죽으라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옛날에는 다방이 있었죠 요즘 다방이 없잖아 다방 요즘 또 다방은 또 다른 의미로 하던데 직방의 대위에서 다방이 나왔던데 하여튼 다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다방인데 이게 어떻게 된 판례냐면 지하층이었어요 이게 다방을 영업하니 다방 영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돼 그래서 임차인이 면허를 받아가지고 다방 영업을 했어요 하다가 요거를 넘겼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그거를 영업 허가하고 면허 받은 거고 전부 넘겨 받아서 했어 다방을 운영을 했어요 근데 다방이 포함된 이 건물이 전체 경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방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요거 주택임대차 법법으로 보호해달라고 나 여기서 숙식을 했다 보호해달라 안이나 달라 이게 다방이 전체 한 30평 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내실이 있어 방 두 칸 정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있고 조그맣게 주방도 있어요 이게 달려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걸 빌미로 난 여기서 주거용으로 이거 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법법 적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인정 안 해줬습니다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그 내실이라는 게 결국은 독립적으로 주거용으로 쓰였다기보다는 다방을 운영하는데 부속시설로 써 쓰였고 심지어는 그 임차인이 그 근처에 주거용 전세를 얻어서 있는 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방이 유일한 너의 주거용 공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법법 적용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판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주거 외의 목적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보시면 법인 얘기입니다 아까 법인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제 판례가 판례가 아니라 법조문에서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은 직원들 숙소로 쓰기 위해서 임차인명의 법인 이름이 들어가도 보호를 받는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인가 이거 가보시면요 아홉 번째 가보시면 전입신고 잘못했을 때 문제입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주소지 딱 맞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못했을 때 예를 들면 같이 한꺼번에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기 101호 자 이거 다세대예요 다가구예요 이거 다세대일까요 다가굴까요 뭘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내가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잘 하시나 내가 아무런 것도 그냥 물어봤는데 뭘 근거로 그렇죠? 자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다세대인지 다가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등기부 뛰어버리는 사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세대가 원래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 이하고 건축물 옆면적 각 층의 면적을 다 합쳤을 때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세대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다가구가 또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주택으로 쓰이는 공간이 3개층 이하고 건물 전체 옆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면 다가구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세대를 3층으로 지어버리면 겉에서 봤을 때 다가구하고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물건만 봐서는 몰라요 근데 뭔 차이가 있느냐 하면 얘하고 얘는요 다세대는요 얘는 아파트처럼 취급되는 애예요 구분등기가 돼 있는 애고 다가구는 말 그대로 단독주택처럼 취급되는 애들이에요 구분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한 개야 그냥 여기는 아파트는 건물이 어떻게 돼요? 101호, 102호 다 따로 등기부 있죠? 근데 단독주택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 등기부가 그럼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물건을 독립해서 딱딱 돼 있는 거 101호, 102호 이거 101호, 102호가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분리해서 쓰지만 하나로 봐요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여기 지금 지번이 100의 1번이야 100의 1번 그러면 그러면서 101호에 지금 이사 들어가려고 그래 그럴 때 이게 다세대다 그러면 전입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번호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돼요 다세대면 왜?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물건이 아니에요 다세대에서는 하지만 다가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문패에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지가 이렇게 썼어 상관없어요 이것만 맞으면 돼요 어딘가 이 땅 위에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정확하면 돼요 하지만 다세대, 연립, 아파트는 호수까지 정확해야 돼요 이런 거 실수해가지고요 주소 정정하는 경우가 나와 이게 특수 주소 정정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 살면서 이게 101호인 줄 알고 101호로 전입신고 해놨어요 나중에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이게 102호로 돼 있네 그때 가서 발견했어 그럼 그때 가서 전입신고 정정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101호로 했는데 이때 와서 등기부상이 있는 내용대로 건축물 대장 있는 대로 102호로 고쳤어 이게 이제 올바른 거죠 그러면 전입신고를 언제 한 대로 봐주냐 이 얘기죠 조심하실 건 이때 이거 보호 안 됩니다 이걸로 보호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간혹가다 그런 일이 생겨요 신축 건물 같은 데서 신축 건물 이런 거 하다 보면 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집이 마음에 들어 그렇죠? 그러면 사용승인 이거 받은 때부터 들어가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약서 막 쓰고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 금방 문짝을 달라고 보니까 문짝이 101호라고 붙어 있어 그 주인도 101호래 그래서 101호라고 계약서 쓰고 전입신고 101호로 가서 했어요 그런데 얘들이 나중에 중공검사 떨어지고 건축물 대장 이런 거 만들고 등기 나올 때 이걸 102호로 바꾼 거야 참 이런 얄궂은 일이 간혹가다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당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건물 등기부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리 한번 띄워보셔야 돼 띄워보셔야 돼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데 다가구에서는 절대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없어요 이 문짝 저 문짝에 갖다 붙이면 뭐 상관없어 그냥 난 여기 사는 거야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이제 전입신고하는 데 있어서 오류 문제 중에 내가 잘못 신고했을 때 문제 그런데 이거 말고도 지번 자체를 잘못 쓸 수가 있어요 100에 7번에 사는데 100에 7이라고 써야 되는데 100에 1로 썼어 집안을 자, 이거 보호받을 수 있느냐 얘기죠 그 상태로 두면 보호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정해야 되겠죠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정정 한때부터 보호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 판례에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정확하게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졸다가 잘못 적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경매에 들어갔어요 이건 어쩌냐는 거지 내 실수가 아니잖아 국가가 잘못한 거야 국가가 자, 이거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접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았나 봐 자기가 정확히 쓴 게 발견이 된 거야 이걸 증명해야 돼 자기가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실수라는 게 밝혀지고 결국 이랬을 때는 처음에 올바르게 날짜 그걸로 인정이 된 판례가 하나 있어서 거기 소개해놨으니까 시간 되시면 살펴보시고요 자, 그런 얘기가 오른쪽에 13번까지 얘기입니다 13번까지 얘기고요 그 다음에 14번, 15번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죠 돈이 지금 많이 필요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럼 대출 받아야 되죠 은행을 쫓아갑니다 은행에서 뭐라고 그래요? 담보가 저러 그럼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임차인이 있으면 대출이 많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 임차인이 확장일자 받고 대학여권 갖추고 있으면 결국은 경매 들어가면 배당순위 1순위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집값이 5억짜리인데 임차인이 보증금 3억에 사라 그거 담보물로 가져왔어 그럼 은행은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했을 때 2억밖에 못해줘요 최대해줘도 왜? 임차인이 보증금 3억이라며 여러분들 아까 전시간에 너무 많이 힘을 썼나요? 머리를? 지금 표정들이 멍한 표정이야 그냥 생각하기 싫어 빨리 끝내줘 이런 느낌인데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아시겠죠? 힘내세요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어요 자, 보세요 5억짜리 집이에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집을 갖다 담보로 제공했어요 다른 거 없으면 만약에 집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얘기한 거 최고선 변제 이런 것까지 과만하면 그거 공제하고 최대한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대출 한도가 그런데 임차인이 있어 기왕에 이건 공제금 마을 떠나서 일단 그 임차인 보증금 재해야지 그렇죠? 임차인이 보증금 3억이야 집값은 5억이고 그럼 이건 5억 못 빌려주죠 일단 3억 빼야 돼 2억이 최대 한도야 아무리 해도 그렇죠? 그런데 이 집주인은 지금 자기 사업에 2억까지 온 택도 없어 5억을 다 빌리고 싶어 지금 자, 무슨 꽁수를 부려야겠죠? 무슨 꽁수가 있을까? 그렇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주면 좋아 그렇죠? 그런데 임차인이 그냥 나갑니까? 보증금 받으면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기는 힘들어 그러면 있으면서 있는 것 같지 않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을 부릅니다 불러서요 권하게 술을 사주고요 부탁을 합니다 며칠 뒤에 은행에서 누가 나와서 물어볼 텐데 내가 급하게 좀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대박난다 이거 금방 저기 할 거니까 오면 임차인 아니라고 얘기 좀 해다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을 또 얻어 먹었잖아 알았다 뭐 그까이 거 어렵냐 그래서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게 뭐냐 형제 간에 많이 일어나요 이런 게 가족들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이렇게 살고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럴 때 형이 해달라는데 동생이 그렇게 해달라는데 못해주나? 해주지 그래서 실제로 은행 직원이 나옵니다 나와서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하고 물어봐 왜? 주인은 임차인이 있다는 이런 얘기 안 했거든 누구세요? 물어보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저 임차인 아닌데요 라고 하라고 했잖아 당신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임차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은행 직원은 바보입니까? 그냥 안 나와요 그 전에 사전에 다 확인해 보고 왔어 전입 돼 있거든 이거 뭐냐고 이제 딱 물어보죠 아 그거 저기 그냥 잠깐 애들 학교 때문에 잠깐 해놓은 거라고 뭐 뺄 거라고 어쩌고 뭐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은행 직원이 돌아가서 대출해주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뭐 가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서를 받습니다 임차인한테 각서 써라 당신 임차인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이런 경매 이런 일을 났을 땐 권리 행사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겠다고 써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서를 썼어 또 썼어 이러면 꼭 경매 들어가요 진짜로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가니까 임차인은 그 전에 대학 요구는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배당 요구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괘씸한 거지 그렇죠? 만약에 이거 각서 같은 거 안 받았으면 나중에 입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각서를 받아놨잖아 이걸 가지고 입증에 성공하죠 얘가 앞에서는 임차인이 아니라고 그랬다 지금 와서 임차인이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거를 영국식 애들로 얘기하면 금반원 원칙 금반원 원칙 반원 말을 바꾸는 것은 그만다는 원칙 이거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할 때고 뒤에서 얘기할 때가 다른다는 얘기지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도 허용하지 않아요 앞뒤가 똑같아야 돼 앞뒤가 똑같은 대리번호 아시겠죠? 똑같아야 돼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임차인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판례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요 어디에 임차인으로 사실 때 누가 와서 이런 부탁하면 절대로 해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표정대로 보면 해줄 것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에이 순해가지고 그냥 해주고 이렇게 많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런 판례들이 많이 있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요거보다 판례 양도 좀 적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컨닝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런 사례들이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부터인가 해가지고 권리금 문제가 문제가 되죠? 권리금 상가건물에서 이게 배꼽이 크잖아 권리금 권리금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권리금을 인정해주는 쪽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법에는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런데 그 권리금이요 경매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 규정을 제가 보니까 권리금 자체가 경매에서 이렇게 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 같은 거는 요건 갖추면 뭐예요? 우선변제권 있고 배당 요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보호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임차인이 권리금을 누군가한테 받고 나가는 걸 임대인이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거나 방해 못하게 하는 거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규정이 경매하보다는 그런 쪽에 맞춰져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 신경쓰는 필요 없고 그 전까지 우리 판례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권리금은 철저하게 인정 안 해줬어요 권리금은 실제로는 거래를 다 하는데 권리금은 인정을 안 해줘요 판례가 그러던 걸 지금 법을 만들어서 권리금을 인정해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 증빙자료들이 갖춰져 있어야겠지 권리금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데 과거에 권리금 인정 안 해줄 때는요 심지어는 계약서에 임대인이 그렇게 썼어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해서 책임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권리금 내놓으라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붙었겠죠 판사가 뭐라고 해석해 줬냐면 책임진다 이런 말을 쓴 게 아니라 임차인이 최대한 신경 쓰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임차인이 최대한 협조한다는 얘기다 이 얘기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가는데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내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임대인 친화적으로 해서 그래요 판례가 그만큼 권리금은 인정 못 받았던 거를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넣었는데 아직까지는 경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리고 권리금 때문에 사람들이 간혹 유치권 행사한다고 이렇게 점유를 하는데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치권은요 필요비 상환청구, 유익비 상환청구권 또는 공사대금 상환청구권 이런 거에 의해서나 가능하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 위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앞에서 배운 권리와 이것들 임차권라고 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jn.